찬미예수님,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황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현재 수원교구 광명본당 주임신부로 있고요. 그리고 한국가톨릭상담학회 수원지구학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과 이어지죠. 부활이 없다면 사순 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순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술 좀 끊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담배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순 시기의 근본적인 의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담긴다면 충분히 사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로 나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들소를 만났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들소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저 들소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망가면서 생각을 했죠. 아니 왜 들소들은 나를 쫓아오고 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쫓아오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갈 뿐이었죠. 하지만 들소대는 사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거의 들소대에게 받쳐 죽을 뻔했을 때 앞에 조그만 운물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운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한참 떨어지다가 손을 허우적거리는데 뭔가가 손에 잡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무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래를 쳐다봤더니 운물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위에는 들소대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독사대가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잡고 있는 나무 기둥에서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달콤한 꿀이었어요. 손으로 찍어서 혀에 갖다 대니까 아주 달콤합니다. 계속 꿀을 빨아먹었죠. 위에는 들소대가 또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그래서 봤더니 들지 두 마리가 나무 기둥이 시작되는 곳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떨어져서 독사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꿀을 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톨스토이가 영생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당에 왔을 때만 그리고 기도할 때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신앙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과연 편안할까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세례를 받아도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린 실망하게 되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집트를 탈출한 탈출기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는 자기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결국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필토로 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참미합니다. 서로 독려하면서 매우 즐거워했죠. 그런데 문제는 곧 지나서 발생을 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한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황폐해진 곳입니다. 경작을 할 수도 없어요. 광야는 온갖 맹수들과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곳을 가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게 시작을 해요. 그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샘을 받는데 이것이 쓴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를 시켜서 나무로 그 샘을 건드리게 해요. 그리고 이 쓴물이 단맛으로 바뀝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셨죠.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이태에 있을 때는 냄비 주변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죠.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한 가지 제약을 거르십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만큼만 남겨두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둡니다.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우그루글 거려요. 하느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음식을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신이죠.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느님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광야라는 곳은 이집트에서 가나한 땅까지 그리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버스를 타고 한나절 정도 갔을 때 이집트 신하이산에서 가나한까지 한나절 정도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아주 늦게 걸어도 한 달?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죠? 40년을 헤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굉장히 길고 넓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짧은 여정을 거쳐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물론 힘들죠. 괴롭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음식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끄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순종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노예 생활이었던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한을 목전에 두고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셔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을 하나씩 뽑으십니다. 대표들을 가나한 정찰대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각 지파의 대표들은 모여서 40일 동안 가나한 땅을 정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엄청난 걸 보게 돼요.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비옥한 땅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가나한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기가 죽었죠. 두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은 요수하고 한 사람은 갈레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찰대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고 말 거다. 저기엔 대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제 민중들은 거기에서 서로 수긍거리게 되죠. 동요되게 됩니다. 이제 가나한 땅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죽을 것이구나. 이지트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한 땅에 도착을 했는데 우린 죽고 마는구나. 하면서 또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나한 땅을 정찰했던 40일이라는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죠. 갈렉과 여우수와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들어가게 되어 모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래야 되죠?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취직할 때도 기뻐하면서 축하하죠.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들어가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광야라는 곳을 거쳐가면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왜? 보이는 게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지트에 갔을 때 한밤중에 광야에 한번 혼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을 곳도 없어요. 풀조차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황량한 그 자체입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를 두는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체험을 주십니다. 열 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마음이 나약해져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요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아도 힘들어요. 세례를 받아도 괴로워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좌신문 시절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벌써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고 막 진창이 됐어요. 땅이 아이들이 집에 가기 힘들죠. 앞도 거의 보이지 않았으니까 고학년들은 괜찮지만 초등학교 조학년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까 여자아이였는데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봤는데 얘가 불안한 기색이 아니에요. 아니 왜 집에 가기 싫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런데 잠시 후에 한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업어요. 아이는 등에 업혀서 우산을 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런 이야기 들려요.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라고 아이가 말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이의 아버지였죠. 비가 온다는 것은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비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와서 업어주고 맛있는 떡볶이를 사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낼 일은 알 수 없어요.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느님은 지금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광야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순식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인마느엘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이죠? 우리가 천지구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회복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장소라고 했죠.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갈 때 그것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광야 끝에 와서 하느님의 목선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사탄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하느님과 겨뤄서 싸우는 존재 하느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탄은 하느님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봐도 사탄은 하느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나와요. 사탄은 신약에 와서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도려대는데 보통 사탄은 하느님과 싸운다기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업을 방해하면서 인간과 싸우는 존재예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 그러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로 생각하게 되죠. 뭡니까? 마귀 들림이죠. 악령에 들려서 이지를 상실한 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실제적인 고통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들리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구마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허락받은 구마 사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는 곳 혼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의학계 의사들도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의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이 있을 때 그때 구마 의식이 진행이 되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구마 증세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귀 들림 증세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본당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본당 신부님께서는 주교님께 보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조처를 교구에서 취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탄은 마귀 들림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술은 뭐냐면 인간에게 들러붙어서 용기를 잃게 하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 온갖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들게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죠. 가난한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사탄이 그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용기를 잃게 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떤 인간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무사히 넘겼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사탄 앞에서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이랑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돈을 필요로 한다면 자 나와 계약을 맺자. 네가 할 것은 하나뿐이야. 뭐냐면 여기에 열 개의 병이 있어 하면서 손을 휘둘렀더니 열 개의 병이 생깁니다. 열 개의 병 중에서 하나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 있고 나머지에는 홀물이 들어 있어. 자 네가 하나를 마신다면 그것이 만약에 독약이 아니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열 개 중에 한 개의 병에만 독이 들어 있다면 확률은 매우 낮은 거 아니야? 어차피 인생 뭐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면서 병 하나를 들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효에서는 단맛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좋았죠.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마셨으니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존재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또 돈이 부족합니다. 그곳을 찾았어요. 나와 계약합시다. 내가 또 마시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존재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병 아홉 개를 놓습니다. 젊은이는 망설임 없이 병 하나를 들고 마셨어요. 이번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얻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노인이 백발이 송송한 노인이 그 장소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계약자여 나와 계약합시다. 내가 마시겠소. 이제는 병이 두 개 남았는데 내가 마실 테니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존재가 또 나타났어요. 앞에 병을 두 개를 놓습니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하나를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외칩니다. 드디어 해냈다. 내가 해냈다. 자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랬더니 앞에 있는 그 존재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부터 독이 능명은 없었어. 나는 너의 시간을 빼앗은 거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에 얼메여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게 독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죠. 우리가 뻔히 아는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강렬히 원하는 것을 사탄은 충동질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인생 뭐 있어? 어차피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하면서 내 시간을 빼앗아 가죠.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많은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사탄은 마귀들림 그리고 들러붙어서 용기를 잃게 하는 것 그리고 유혹으로서 인간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라고 했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죠. 아주 강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순일주에 우린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십주야를 단식하실 때 사탄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께 아주 강렬한 거였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배가 고프셨어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로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시는데 사람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정 꼭대기에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라고 하는 말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또 하세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으로 유혹하죠.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세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받은 권한을 모두 주겠소라고 합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위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물러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말 있죠. 윈 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좋고 나 좋은 거죠. 예수님이 절만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죠? 하느님만을 성기라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바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내 모르시죠. 인간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귀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하면 되죠. 광야라는 곳은 혼자 가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린 뭐라고 하죠? 인만웰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세요. 내가 갈 수 없으니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나는 그냥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돼요.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거다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를 아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 하는 거죠. 때로는 절망적이고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온전히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느님을 체험했듯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향하시는 분이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바로 삶의 지금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곳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한 여인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젊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죠.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죽었다. 이제는 혼자다. 상실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장례 행렬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세요. 장례 행렬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통한 마음을 느끼십니다. 가여운 마음을 느끼시죠. 그런데 이 가엾다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을 하죠. 애간장이 뭐죠? 사실 같은 말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그래서 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간은 무엇입니까?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장군과 같아요. 장군 지관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아군을 부호하고 적군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불타오르게 돼요.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죠. 한자어로는 녹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정서에서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나라에서 총나라를 치러갈 때 환원이라는 사람이 병사들을 데리고 양자강을 건넙니다. 삼엽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병사들은 심심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새끼 원숭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갔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돌아봤더니 어미 원숭이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서 배를 따라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하고 길하고 좀 가까워졌을 때 배 위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뛰어들자마자 죽어버려요. 아니 무슨 일이지? 하면서 배를 갈라보았다고 합니다. 애간장이 다 녹아있었대요. 왜? 자식을 잃은 슬픔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집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살려주시죠. 젊은이요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 가면 되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상하며 고상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도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호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멍해를 매라는 거죠. 수고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을 주겠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우리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아니 멍해는 짐승들에게 쉬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쓰는 멍해도 있었대요. 여러분들 멍해는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짜리는 혼자 메는 거지만 두 개짜리는 함께 메는 거예요. 메면서 옆에 사람을 인도하거나 또는 소가 맬 때도 옆에 어린 소를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하십니다.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계신데 세상이 왜 이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란 이런 거죠. 그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죠. 미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성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사할 때마다 골고타에 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사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안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사할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제를 돕는다고 합니다.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교회의 기적을 보면 사실 가톨릭교회는 기적을 많이 인정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적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성체의 기적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난 지 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살아있는 인간 심장의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란치아노 같은데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뭘 말해주죠? 바로 미사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뭐죠? 성모 발현 기적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은 기적들이 여럿이 있죠. 성모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이 자리에 성당을 지어라 그리고 미사를 봉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미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하느님께로부터 양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할머니 맨날 성경 읽고 성당 가서 성경 듣고 신부님 강론 듣고 잊어버리시죠? 그런데 뭐하러 들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기 소쿠리 좀 가져오너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켜요. 소녀는 소쿠리를 가져옵니다. 할머니가 물을 계속 부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뭐하세요? 지금 내가 소쿠리에 물을 불 때 어떻냐? 물은 빠져나가지만 깨끗해지지 않느냐?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은 나를 정화하고 나에게 힘을 주신단다. 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자라나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은 살아가면 돼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분명히 큰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자주 읽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순 시기에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큼이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읽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미사 말씀 기도를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하느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하느님 하느님 이것만 주세요. 이건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대화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잖아요.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듣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일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지금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은 이해 못해도요. 나중에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거죠. 신앙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미사참여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기도도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셔도 그것이 독이 될지 우리에게 복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순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달란다고 해서 아무거나 줄 수는 없지 않아요. 나이가 차고 모든 것을 알 때는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있어요. 차키를 달라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가 엄마 칼 좀 주세요 가지고 놀게 그러면 주나요? 주지 않죠. 중학생 아이가 아빠 차키 좀 주세요 주지 않습니다. 왜 아까워서? 그렇지 않죠. 아이가 그것을 적당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면 나머지도 주신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의 의를 내가 구하고 실천할 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더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제가 신학생 때 아마 부재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천호성지에서 피정을 하고 있는데 30일 피정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침목 피정을 하고 있는데 천호성지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여기에 데이트하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염이 이렇게 수염이 길렀어요. 수염이 길러지고 지팡이 하나를 짓고 그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성지 나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지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녁을 먹고 성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성지에서 뽕짝이라니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가서 쫓아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떤 한 중년의 남성이 성인 묘소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사나이 우는 마음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들려요. 뭐죠?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는 은총이 가득하신 이거 뭐죠? 독탁성 기적소 이런 가요잖아요. 여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였습니다. 순간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닌가. 영광선까지 마치고 나서 자유 기도까지 음을 붙여서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 삶 안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은총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죠.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삶이 힘든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맡기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맡기고 또 맡기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알게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게 되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담배를 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줄이겠다. 좋아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두렵고 불안해도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죠. 어떻게 버릴 수 있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안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힘들지만 당신의 뜻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따르다 보면 다른 것들을 알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라는 신비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알고 믿음을 도하고 하느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만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살아가세요. 길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길을 único 하나 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